오늘 바로 시청자분들 어떤 방송 보는지 바로 부검하는 시간 가져볼거구요 여러분들 어떤 방송 보니 궁금합니다 할로우 즉시 부검 그렇지만 뭘 보는게 죄는 아니고 아 이분이 어떤 방송들을 좋아하는구나 뭘 좋아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자 가볼까요? 간편추첨으로 해서 채팅치신 분들 다 랜덤으로 걸립니다 즉시 랜덤이다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딱 기다리셈 바로 작살낸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예측을 좀 하자면 제 방송에는 향아치님, 남궁영님, 왁붙혁 요것들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구요 그거 외에는 이제 남자 버튜버 분들이라든지 약간 요렇게 좀 많지 않을까 그럼 바로 추천! 랜시님 즉시 한번 까볼까요? 물음표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첫번째 시청자 아 트위치 본지는 약 4년 정도 되셨네요 구독하고 있는거 두명 그리고 높은 티어 구독이 한명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대충 예 보이네 보면은 다 제 주변이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 이분같은 경우에는 독훈형을 필두로 트위치 방송을 보기 시작했어요 악녀님을 살짝 봤다가 제 생각에 독훈님 통해서 장마구님 가고 악녀님 통해서 라디오님 잠깐 봤다가 어 뭐야? 아니 이 사람 나보다 내 매니저를 더 먼저 봤네? 그러다가 이제 진짜 딱 제 주변 내 주변으로 다 연관이 되어있다 맨 처음에 왈도쿤으로 시작을 했지만 쭉쭉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고? 내가 봤을 땐 그렇다고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이동식 디스크님 자 이분은 아 하하하하하하 어 간결해요 계정을 한 달도 안 냈어요 얘들아 우리 왁부템 왁부템도 한번 걸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버스타에서 언급했던 세나님까지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이분은 진짜 뉴비네요 한번 여쭤보죠 이번 달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혹시 유입 경로가 좀 어떻게 되세요? 가입 안 하고 보다가 눈팅만 하다가 자 얘들아 뉴비 잘 해줘야 된다 알았지? 뉴비 잘 대해줘야 돼 호대기로 감싸고 빨리 머리 싸대묶고 빨리 밥 먹여 알았지? 하하하하하하하하 다음 바로 보도록 하죠 짠짠소금님 아 만두시네요 만두네요 만두 제 생각에는 궁형님으로 먼저 스타트를 했다가 남양행 진행되면서 이제 저 한번 걸고 버튜버가 진짜 무서운 게 약간 체인 걸려요 얘 걸다가 쟤 걸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보이죠 근데 협객단 맞으시죠? 아 고향놈이에요? 고향놈이시구나 아 이건 되게 의외네 아 근데 고향놈이신데 궁형님을 먼저 팔로우를 하셨나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맨 처음에 제 옆한테 좀 관심이 생길라 그러는데 옆에서 쪼갈쪼갈쪼 뭐 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월영님 이분 재방송 꽤 오래 보시는 분이거든요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걸릴리가 바로 깔게 기다려 아 제 거를 제일 먼저 보셨네요 제 거를 제일 먼저 봤다가 제 생각에 플레임님이랑 같이 청소하는 게임으로 좀 같이 좀 이어진 것 같고 그러다가 이거 좀 보다가 어 왁구태형 재밌네? 왁구태형 좀 보다가 이게 그거 있어 나랑 좀 많이 본 사람 아까 얘기했죠 미싱 링크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내 방송을 좀 깊숙하게 보실 좀 하드하게 즐기는 분들은 이 두 명이 연결이 되어있다 혹시 그 1월 6일날 팔로우를 주셨는데 혹시 제가 그때 어떤 방송하고 있었나요? VR 끼고 노래 부르고 있었다 아 팔로우를 걸어놨다가 해제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 이 얘기인 거죠? 다행이다 나 살아남았네 아까 구독 갱신하셨죠? 까보겠습니다 아 기다리세요 까볼까? 37명 팔로우 중이고요 3분을 지금 구독 중이신데 아 왁타버스 야무지게 죽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봐봐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우연일까요 과연? 이거 우리가 과연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있어 허생활의 스타트를 여기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없네? 어 그치 딱 보이죠? 이렇게 좀 가다가 왁타버스와 버튜버를 즐기는 분이다 이 스타게이저 공식이면 말 다 했습니다 사실 이거 빼면 말 다 했고 지금 재방송하고 구명님 방송은 가장 오래 구독을 연장 중이신데 만두로 스타트를 했다가 이제는 남양행을 다 즐기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아 노래 부르고 계셨구나 미안합니다 이호몽 있네 이호몽 까봐야지 이호몽 즉시 까보기 즉시 부검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수만원 방송을 보고 있다 너도 결국엔 버튜버를 즐기고 있구나 vrp로 왜 이렇게 많이 담 거야 원래 버튜버를 안 봤어 심지어 이 사람 버튜버를 안 봤다가 갑자기 버튜버를 미친듯이 보기 시작하는데 내가 버생하려고 버튜버본 아 그럼 뭐 할 말 없지 뭐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데 노잰 코버드 엘피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도 마크를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마크를 즐기던 분이다가 아 이분은 특이하게 해치로 버생을 시작을 하셨네요 근데 이분 재방송에서 채팅 막 많이 치진 않는데 우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이분도 가끔 응 알아볼 거야 어쩔 수 없어 여기 들어온 이산 그냥 즐겨 얘들아 버생이라고 할 것도 없고 두목밖에 안 봐요 고맙습니다 스윗하다 스윗해 계속 나한테 머물어 있어 멀리 못 간다 알겠지 내 울타리 안에 있어 일단 그치만 트수 마음은 갈대라니까 어느 순간에서 아이 뭐 개노잼 됐네 즉시 런 할 수도 있다 그래 꽉 잡아놔야 돼 맨날 재미있는 거 들고 와야 돼 밀당하는 시청자 다음 이리 와 붕삼이 80명 어 왁타다 왁타 그 자체 리얼 찐 왁타 멀리 가지도 않아 와 왁구청을 맨 처음 보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이 나야 근데 붕삼이는 뭐 미래를 볼 줄 아는 친구예요 저 얘한테 얘하고 그 타로 봤었잖아 얼추 다 얻어맞더라고 개무서웠음 진짜 오래 봤다 19년도야 얘들아 올해 12월 되죠 얘랑 4년째 하는 거야 고맙고요 붕삼아 올해 보자 헨리 도라님 그림부터 일단은 앵도 다니거든요 그렇지만 까봐야겠죠 보겠습니다 와 레전드 아 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리얼 순수 앵두단 99% 카카오 마냥 워터마크 박아드리겠습니다 자 헨리 도라 순수 앵두단으로 임명 앵두과즈 100%로 임명 순수혈동이다 순수혈동이야 그 순수함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건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근본을 잃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놓지 말아달라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재밌는 영상 계속 만들 테니까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전만에 멋진 멋쟁이 앵두를 보는구만 멋쟁이 앵두가 있었다 열정패기님 제거 팬아트 많이 그려주시고 제 치팅창에서 많이 보이시고 동습 좋아하시고 엠버님 동습 좀 해주세요 약간 아 볼게요 아 여기는 왁타를 즐긴다기보다는 이세돌이 좋은 느낌이야 아 이게 애기뺭띠 애기뺭띠다 애기뺭띠면서 완전 버스터네 여기 여기 다 버스터잖아 유 스틸 마이 넘버 원 이거지 너무 좋다 보고있나 남궁혁 향아치 보고있나 어질이 이게 앵두야 심지어 뻥머리도 3개월째 구독중이라고 어질이 감히 보인다 아무탈 뻥머리랭봉 여기 이제 이 3라인 뭐다 하드 앵두다 오래오래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이거 보면 나와서 나 가끔 이거 방송하면 보여주잖아 가끔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감 잡히지 않아요? 첫 스타트가 카르페님이었어요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그리고 이제 머동 제가 말씀드렸죠 머동님한테는 제가 좀 그런게 좀 많다고 약간 왁구통 다음으로 진짜 존경하는 스트리머분 중 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얌얌님 효니님 따요니님 침창맨님 레바님 이렇게 좀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왁구통은 내가 이제 좀 씀씀이가 좀 괜찮아서 이제 약간 여유가 좀 생겨서 사실 이거 볼 때는 계속 봤어 계속 봤는데 구독은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러다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고 모카형도 오래 하고 있죠 딱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있다가 이때 이제 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싹 다 걸고 원래 원픽이 징버거님이었는데 아인애님 노래하는 거 듣고 나서 픽스가 됐지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지금 하고 있다 내 거 뭐 재밌는 건 아니야 그래서 굳이 내 굳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차피 내가 방송에서 다 떠들거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 부검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유입으로 제 방송을 즐겨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재밌는 영상 만들어가는 시간 또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 재밌는 영상으로도 찾아뵈면서 여기까지 지내셔던 모두 안녕